강기만 마포구 형사의 베스트 참수리상을 3회 수상했다 야 산천수전 베테랑이네 큰 사건 냄새를 잘 맡았다니까 근데 수사 중인 불법 도박에 빨려들었다 우리 물고 가로채서 온단다 어때 확 땡기는 얘기지 근데 나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궁금한데 원래 그렇게 인터벌도 없이 주먹부터 막 나가는 스타일이야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